비대면인데 우리 할렐루야로 찬양하신 우리 찬양대원들 감사드립니다. 전혀 우리 은혜반대 지장없이 잘 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말은 안해도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요? 또 왜 우리 교회는 잘 안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마음속으로도 하고 실제로도 합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사실대로 할 게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좌 우리가 여기를 배경삼고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갈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가지고 사실대로 누려야 해요. 그거 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흑암 이길 수 있는 시공간 조갈의 축복을 하십니다.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시겠다. 그리고 뭔가가 교회와 성교와 전도회가 맞으면 빛의 경제에 임하는 겁니다. 지금도 일부러 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멀리 있고 세상이 늘 가까이 있다가 간혹 교회에 오는 사람은 빛의 경제란 말을 못 알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교회에 오는 교회에 오는 종교에 오는 아주 가까이 오는 교회에 오는 교회에 오는 교회에 오는 교회에 오는 어떤 사람은 집도 없는 사람이 예원교회도 제일 때 보니까요 지금 팔아가지고 헝금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집 뭐 조그만한 거 팔아. 여러분이 다 집 팔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죠. 그분 마음속에는 교회 건축이 제1이었어요. 그렇죠. 제1인 사람하고 해도 되고 말해도 되고 하는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업이 2, 3, 7 하고 맞아야 돼요. 그렇죠. 꼭 기억해야 되면 렘난트들은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난트들 공부하는 것 어른들 사업하는 것이요 2, 3, 7 과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딴가이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로 확인하는 겁니다. 2, 3, 7 어디 가도 통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듣고 놀란다 안 합니까 또 얘기 계속해달라고 밤새 얘기하라고. 참 아프리카 남미인데 난리났지 않습니까 지금. 빛의 경제 이러면 여러분에게 네 번째 것이 중요한 게 나오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주신과 동시에 세계 살릴 파수군으로 영적 파수군으로 이걸로 세워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 의사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삼직을 이룰 영적 대사입니다. 이 축복을 왜 주십니까? 이 축복을 전 세계를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치유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의사분들이 하는 치유가 틀때 말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근본 치유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때는 이미 다 주었습니다마는 정말로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때는 동시에 다 일어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존한 응답과 빛의 경제가 동시에 다 와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이 다 왔다니깐요. 이렇게 온 겁니다. 딴 것까지 정인이 될 것이죠. 그냥 감기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근본 치유를 합니다. 자 모든 앞으로 여러분의 직업 산업 모든 건 치유와 맞아야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병 시대에 와요. 이 시대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추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감히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까? 예측합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뛰어난 사업하는 분들이 눈치채가 빠르게 굉장히 치유적으로 연결이 붙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는 안됩니다. 번들인 것들의 재발 쪽도요 그 외에는 다 죽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3단체가 앞서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됩니다. 특히 이 시대와 어떤 면에서 다행입니다. 그 사람들이 못 고쳐요. 4차 산업이면 못 고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근본치에 대한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잘 아시죠? 지금 시작은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우울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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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그 밖의 답이었거든요. 몰라요.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을 사단을 멸할 만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아니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흑암 조직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다가 정신 분열증이 막 있는 것입니다. 찼습니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야에 근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가 죽은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도 보좌야 주님이 역사하셨다. 하늘과 땅의 근세가 진 분이 함께 하겠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찾아 누르는 겁니다. 지금이 안 되는 게 아니요. 이거 하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라고요. 80년 동안 응답 안 왔으면 어지가해 안 왔지요. 그렇죠. 응답 안 온다 말해도 될 만한 말이죠. 그러나 80세 되는 날 이것을 찾았어요. 모세입니다. 그때부터 안 되던 거 싹 뒤집어져 응답도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건너을 받고 이 답입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은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찾고 있으면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본치여야 됩니다. 정교 치유 문화 치유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시대 치유 이거 하고 난 뒤에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결론이 뭔가니까 이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준비는 다섯 번째 축복이 뭐냐 이 다섯 번째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다섯 번째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1, 2, 3, 4, 5 아르트시운동 쉽게 말하면 뭐죠? simply put what is that? 복음 없어지는 걸 막는 겁니다. that blocking the gospel that's disappearing 여러분 다섯 번째 마지막 축복이 후대복음을 남기는 겁니다. at the fifth and final covenant is to leave behind the gospel to next generation that if Paul was talking about my gospel there is a gospel for the next generation 그리고 실제 질병치유 and realistically healing disease 이 질병치라는 말은 저 3단체 후유증이 엄청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거 4차 산업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은 5차 산업 대비해야 됩니다. 5차 산업은 4차 산업에서 일어나는 정신병 영증병 못 말리거든요 혼란 옵니다. 이것만은 3단체가 못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4차 산업까지는 할 겁니다. 이미 뵙겠습니다. 이미 뵙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이라도 이것 대비합니다. 거의 확신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직업도 바뀔 겁니다. 지난 주말에 교회에 갔더니 누가 내 책상에 책을 하는게 얼른 일어나서 일까요? 보니까 제목이 대전환 시대 이라고 합니다. 누가 썼나 보니까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원래 워런 버핏하고 짐 로저스하고 소로스 이 사람들이 3대 세계적인 투자 전문인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주 예측이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대전환 시대 라고 합니다. 막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계속 변해가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대전환 시대를 사람들이 못 따라왔을 뿐이에요. 기독교인은 늘 끌려다녔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환이 늘 되어왔어요. 발전하니까 좀 빠르다 하는 건 이해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급속 돌아왔어요. 이걸 벌써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더니 기가 차지요. 모든 족속으로 읽어라. 만민에게 땅까지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눈치 못 채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니까 보자의 죽음 흔들일지 모르는데 무슨 세계로 갑니까? 그렇죠? 시공간 초월을 못 하는데 무슨 비행기도 없는데 걸어서 바다로 걸어갑니까? 이것 두 개 안 되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능력을 억사하는 허가비는 빛의 경제 알 수가 없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파수꾼 만들고 의사 만들고 대사 만들어서 완전히 질병 시대를 넘어서게 이 다섯 번째가 뭡니까? 후유증 치료 할렌드로 다 나온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에게는 응답이 그냥 와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응답이 와요 하면 진짜 안되죠. 막이나 바보처럼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아는 자는 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이 세 가지 말이 쉬워집니다. 예루살렘과 교회 치우입니다. 유다와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와 교회 치우입니다. 사마리아 이상 비슷비슷한 사이비들 얼마 많습니다. 그리고 이방입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직 성경되지니까 빛의 경제 시공간 초월 뿐만 아니라 허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경제와 치유가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될 거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다섯 개 놓치게 만들 겁니다. 이것을 우리 렘넨터들 후대들이 깨달아 여러분의 시대가 온다. 이래 가지고 뭐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안 되니까 이리로 가는 겁니다. 안 되니까 돈 들고 무속인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귀신 들린 점술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큰 신전에 가서 모든 걸 내놓고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를 치유해 버리죠. 이것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본론은 확인이지 중요한 거 아니다. 이미 말씀에서 결론이 나와버려요. 성도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방법이 목사님의 설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결론이 나와버려요. 예수님 말씀에서 지금 결론이 나와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건색을 가졌다더니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심을 설명하고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유와 되어질 응답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이때부터 그냥 끝난 게 완전히 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드디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후유증도 오겠지만 이게 큰 사고로 바뀌는 겁니다. 제2바벨탑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축복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올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라니까요. 무속인, 점술인, 우상순배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특징이 뭐 시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지마. 딱 종아보세요. 지금 응답하고 계신 이 다섯 가지에다가 집중하시라. 이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꼭 해주세요. 전인치유, 정상치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홀리스틱 힐링 그리고 그것이 normal healing 세 가지 이것을 시대에 바꿀 수 있습니다. 전인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하고 마음하고 전인치유 그리고 정상을 만들어야 돼요. 운동 독서 음식 정상을 해야 돼요. 크래놓고는 영재인 걸 취해야 돼요. 다짜고짜 일분하지도 않고 이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병드는 이유가 잘못된 건 집착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유럽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절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치유만 나름대로 30년 체험 연구했습니다. 이 차원에서만. 그래서 의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하고 굉장히 정상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 취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혹시 모델을 만든다면 굉장히 정상적인 걸로 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가장 정상적이면서 성경적이라고 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병든 자가 유럽에 미국에 한국에 너무 많아. 여러분이 치유라는 언양만 붙잡아도 유럽 살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번 집회 이후에 유럽 성교사님들을 한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사 한 분. 그 다음에 심리학 하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복원 가진 여러분이 하나 딱 세 명이 절대 혼자지만 팀을 짜세요. 그러면서 이 전인 시유를 이용하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운동, 음식, 호흡 세 가지 조절을 하는 겁니다. 많이 있는데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밖에 집중이 다 있는데 조절해야 될 게 운동, 음식, 호흡 기도가 될 만큼 이렇게 슬슬 시작하셔야 돼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혹시 제 메시지를 호흡 전문인도 들으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맞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치유 그 사람 몸 상황 따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호흡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호흡 조절을 잘하고요. 음식을 누구나 먹습니다. 조절을 잘해야 돼요. 운동은 살아있는 자체가 운동 아닙니까? 그러나 조절해야 돼요. 특히 영적인 기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works will arise. 오늘 우리 집회 마치고 조금 알류 강의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 집회 마친 분들 다른 것 말고 메시지 정리해서 딱 손에 잡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만앙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시미 오늘 유럽 살릴 은협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협 잡은 설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